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?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어디서 해먹든 법이 힘이 가도 되지 차분하게 질이 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이 의원님 어떠십니까? 엊그제 그 발언, 리바이벌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?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어디서 해먹든 법이 힘이 가도 되십니까? 도대체 저기 차분하게 질을 하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뿅쎄이 놓으신 거 아닙니까? 그런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위원장님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깽판 놓으시는 겁니까? 아이고 깽은 또 뭐야 사퇴하십시오!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법인카드로 방울토마토도 사 먹었던 사람이야 내가 호박고구마도 호박고구마 그 법인카드로 사 먹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게 어디서 해먹든 법을 짚니까? 도대체 뿅쎄이 놓지 말고 사퇴하세요! 닭 치세요 뭐? 아 잠깐만요 두 분 지금 저기 왜 그렇게 아니 닭을 내가 왜 직접 칩니까? 시장 가면 다 파는데 아니 갑자기 어디서 뿅쎄이 지르세요? 사퇴하십시오! 저 이 의원님 그만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갈 거예요! 그냥 뭐 들어가시면 되고 왜 뭐 찾으세요? 카드 아 법인카드? 여기 있네 danach 저